안녕하세요. 책기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거,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지은이는 류시화, 발행은 더숲입니다. 시집, 산문지, 여행기, 번역소로 변함없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류시아 시인의 에세이인데요. 그는 자신을 성장시킨 우연한 만남들과 웃음과 재치로 숨긴 만만치 않은 상처의 경험들,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의 신전에서 추방당한 후 세상을 방랑하며 자신이 아는 이야기들을 인간들에게 들려줘야만 하는 신관의 이야기에서 책은 시작되는데요. 시인은 모든 작가는 신관처럼 늘 새롭고 깨달음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뿐더러 그 다음 이야기도 읽고 싶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전달자의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책에서 자기 생애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들이 생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깨달음들을 얻었는지에 관해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을 신으로 알아들은 사람들 때문에 신앙공동체에서 쫓겨난 일화 화장실 없는 새빵에 살면서 매일 근처 대학병원 화장실로 달려가며 깨달은 매장과 파종의 차이 나는 오늘 행복하다를 수없이 소리내어 반복해야 했던 힌디어 수업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어떤 목소리 씨는 각자의 길을 적어주셨으며 그 표식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 가장 힘든 계절의 모습으로 나무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꽃이 피면 알게 되리라는 진리 어떤 이야기는 재미있고 어떤 이야기는 마음에 남고 어떤 것은 반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누시아 시인이 생에서 건져올린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의미와 지혜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일 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러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저녀가 어려운 가정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 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 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두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철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또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에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음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릭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네팔의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드 게스트하우스의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진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샤브르벳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의 칸진곰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서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감이 넘쳤다. 슬리핑백도 없이 단출하게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수시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르베시에서 출발할 때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카트만드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스무 번 넘는 히말라의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가네시 히말의 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야크털실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의 견딜 수 없는 추이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들의 배려로 진흙화로의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꿔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렬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를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겐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에 실제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나라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의 입사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잇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부각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감옥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곰팡 내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찌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장소를 가리키는 하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의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네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바라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의 아저씨의 눈처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영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했다는 불길한 생각을 채울 수 없었다. 그날 정능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개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개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의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여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어.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것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보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두 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두 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세 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미일 그의 재산은 두 배 혹은 세 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 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친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어.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개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내 시를 영어와 폴란드어로 번역 중인 친구가 미르자 갈리브의 이행 시를 편지 말미에 적어 보냈다. 19세기 데일리에서 활동한 시인 갈리브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그의 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시는 음악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다. 내 시는 나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 짧은 시에 담긴 무언가가 가슴에 와닿았다. 시는 희망과 환희의 노래일 때도 있지만 마음과 존재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내는 소리일 때도 있다. 그 소리가 크면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크게 울린다. 갈리브는 인도 무굴 제국의 마지막 시인으로 주로 우르두어로 시를 써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우르두어 시인으로 꼽힌다.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여행 중에 산 엽서들을 정리하다가 아라베스크 풍에 장식 무늬가 있는 둥근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 이행시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 속에 당신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같지 않네. 역시 갈리브에 쉬었다. 터키석 박힌 테리석 건물이 인상적이어서 산 것인데 갈리브의 시를 그제야 읽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눈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들이 사랑하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 흔들리는 꽃나무, 바람의 향기, 새벽에 하얗게 사라져가는 별들도 그러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리라. 언제 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엽사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명상 잡지 샴발라산을 넘기던 중 갈리브에 또 다른 이행시가 눈에 들어왔다. 새들은 허공에 날아가게 하라. 너의 새는 돌아올 것이니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고 끝나는 것은 끝이게 하라. 결국 너의 것이라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고통은 너를 떠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다. 놓아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에 상류층 이슬람 전통에 따라 13세에 결혼한 갈리브는 30살까지 7명의 자식을 얻었으나 그 중 한 명도 유학위를 넘기지 못했다. 그 고통이 여러 편의 시에 담겨 있다. 편지를 많이 쓴 갈리브는 한 편지에서 자신이 갇힌 첫 번째 감옥은 인생이고 두 번째 감옥은 결혼이라고 고백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갈리브와 관련된 표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내 앞에 나타났다. 어느 해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 올드델리의 미로 같은 골목을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내게 갈리브 하벨리라고 말하며 좁은 골목을 가르켜 보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외국 여행자인 내가 그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갈리브 하벨리라고 적힌 오래된 건물 앞에서 거린 행색을 한 노인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적선을 정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뜻을 알려주었다.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말라. 손이 없는 자에게도 행운이 찾아올지니 갈리브 하벨리는 갈리브의 집이라는 뜻으로 시인은 이 집에 살면서 시를 쓰고 그곳에 창문 있는 방에서 숨을 거뒀다. 벽마다 갈리브의 시가 걸려있고 유풍과 두툼한 자필 시집이 전시되어 있었다. 갈리브는 궁정시인으로 활동했으나 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물방울의 기쁨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 고통은 그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료제가 되네. 올드델리를 여러 번 갔었는데도 갈리브 하벨리를 찾아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어떤 표식은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연히 중첩되면 필연이 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시타르 연주자이자 수피 가수인 수자트 칸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노래한 청계의 욕망이라는 곡을 알려주며 들어보라고 했다. 칼리브의 시를 노래로 부른 것이었다. 청계의 욕망 모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으니 그 중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난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하네. 오늘날 칼리브의 신은 전 세계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많은 전통가수들이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시와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였으며 늘 세상에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의 시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신이여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가슴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 이후에도 나는 책에서 대화에서 게스트하우스 벽에서 가수들의 노래에서 계속 칼리브의 시를 만났다. 콜카타에서 묵은 호텔은 우연히도 미르자 칼리브 스트리트에 있었다. 서른 살에 콜카타를 여행한 칼리브가 천국 같은 도시라고 찬사를 남긴 것을 기념해 지은 거리 이름이다. 그 거리 근처를 거닐다가 옥스포드 서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갈리브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나에게 숨은 메시지를 전하는 화살표들처럼 계속해서 미리자 칼리브가 보였다.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자 파동이 파동을 불러와 더 많은 표식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표식들은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칼리브의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번역하게 되었다. 나의 의도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숨어있던 표식들이 하나둘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 것이다. 꿈에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물을 찾아 떠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소 양치기 청년도 여러 번 표식이라는 말을 듣는다. 늙은 왕은 그에게 말한다. 표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목표에 이르게 하는 표식 길을 안내하는 표식들이 곳곳에 있을 테니 잘 살피라고 말하면서 노인은 주원한다. 신은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어.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그 표식들을 잘 따라가야 해. 내가 아는 한 여성도 삶에서 나타나는 표식에 주의를 기울였다. 친구가 선물한 알파카 털실로 짠 겨울모자에서 거리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남미 원주민들의 춤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여행작가의 책갈피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신기한 일들에서 표식이 계속 발견되었다. 결국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페루로 가서 4년을 지냈다. 돌아와서 만난 그녀는 페루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바라던 인생을 발견한 듯 정신까지 야생의 싱그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표식들을 따라 신이 적어놓은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중이다. 나는 그 표식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부른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나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일 뿐. 나를 떠나면서 당신은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재치있는 농담인가. 마치 세상의 끝날이 다른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네가 떠나는 날이 고 세상의 끝날이 아니겠는가. 미르자 갈리브의 시 번역만이 아니다. 내가 삶에서 이룬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표식들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얻어졌고 그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결과가 다 좋았다. 오히려 머리로 만든 계획이 정작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다. 크나 큰 계획은 언제나 나의 의지나 계획을 넘어서 있었다. 시인 누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이 배치해둔 표식들에 길을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나무에 새겨진 표시를 따라 방향을 정하듯 불분명하게 뒤엉킨 삶의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상소 어디에나 타인과의 대화나 꿈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들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표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길들을 지나쳐 왔다면 잠시 한적한 숲의 어느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뒤돌아 보라. 당신이 여행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 선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표식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지도 모를 무심코 나눈 대화 속 한 단어 우연히 넘긴 책의 한 구절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가 꽃들은 세상의 구경거리를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네. 모든 색깔을 알아차리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고. 나날의 삶 속에서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표식들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해답에 이른다. 그리고 그 표식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예기치 않은 표식들은 우리를 가슴뛰게 만든다. 가슴이 그 번개불 같은 표식들과 접촉하도록 허락할 때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갈리부는 썼다. 번개는 나에게 쳤어야 한다. 제일 기존 날 오늘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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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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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